지금 당장 히트 중반으로 가고 있는 시점에서는 거의 윤봉우 선수가 공격을 주도하고 있거든요. 리스버가 많이 흔들리고 있죠. 백어택 블록킹. 현대 캡피탈 2세트 세트 포인트 오버인드 캣치 노재우 그리고 석권 연봉우. 자 윤봉우 선수가 정말 공격을 잘했어요. 자 점프에서 상대 블록킹이 있는 것을 보고 완전히 한타임 중에서 플러스 공격을 했거든요. 올해 올드식으로 전달하고 있고 비속공 윤봉우. 자전한 점 속공을 좀 마크로 해줘야 해요. 게다가 윤봉우 선수의 전반 티컬하고 볼 수 있는 끌어놓고 왼쪽으로 돌려뜨리는 비속공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 크로스로 들어갔어요. 킹오피 받아줍니다. 김광국 뒤로 코이에서 군단 스턴퍼스입니다. 윤봉우 선수가 잡아냅니다. 윤봉우의 브로켓. 크로스 공격에 대해서 오른손이 완전하게 들어왔죠. 예. 노재욱 속공 윤봉우. 윤봉우 선수가 이미 몇 개의 속공을 시도했고 다 승공을 했기 때문에. 김광국. 후임 블록킹. 승공이죠. 윤봉우 갈 길 바쁜 군단스와 우리 카드를 막아섭니다. 블록킹을 3개째 승공하고 있는 윤봉우 선수네요. 이렇게 맞고 넘어옵니다. 노재욱 속공 윤봉우. 자 오늘 우리 카드는 윤봉우의 속공에 대해서는 거의 속수무책인데요. 소 떨어emitенняwal입니다.